다 이게 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때문이야 왜 아이고 진짜 아들 하나 잘못 나왔잖아 아들이지만 진짜 싫다 싫어 진짜 어?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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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니가 싫어졌어 갑자기 노래를 왜 우리만의 여정 다른 애비가 생겼어 택보다 훨씬 좋은 노래 하지 마라 어? 잘 가 가지 마 노래 하지 말라고 싫어 하지마 아휴 진짜 지친다 지쳐 진짜 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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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가만히 있어 이제 에에에에에에 어휴 진짜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하지마 언제 준비했어 이건 또 깜짝 놀랐네 이 확신 니가 시켰지 니가 깜짝 놀랐네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